자, 오늘 글쎄요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시죠? 다시 한 번 즐거우시죠? 자, 이 무대를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만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서비! 질러!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, 2022 K21 캐스티벌 이곳 대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, 이곳 월드컵 경기장을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와봤고 또 인근에 또 야구장이 있어서 또 야구장도 종종 제가 들룩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또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끝나고 뭘 좀 먹고 올라가야 할까요? 막창 먹고 올라갈 겁니다, 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대우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우의 하늘! 아시 청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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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반갑습니다.